어떤 그림을 드려볼까, 오늘은? 이제 진호도 꺼주세요. 진호도 할 거예요. 노란색 어디 갔죠? 아까 색깔 다 있었는데? 노란 어디 갔니? 로로! 오, 형아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. 아이고, 우유는 버리고 생연필은 가져가고. 로로! 로로! 이제 살아와. 내 노랭이. 아이고, 얼른 자기 것만 치라고. 갖다 주네요, 그래도. 다 만들었습니다. 뭐 그린 거야? 도넛 책상 의자. 도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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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도넛이네. 도넛! 도넛! 도나가 도넛 만들어줄까? 응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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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만들어준다고요? 도넛! 도넛! 도넛을 만들어주세요? 네, ALYSA는 도넛을 만들어요. 와, 정말 요리했네. 오늘 만들어낼거죠? 도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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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. 우유! 우유! 자, 밀가루는 뭐 저렇게 놀아야지, 재밌죠? 아기들 밀가루 카페 가면 또 난리 나잖아요. 축감이 너무 좋으니까. 자, 올라왔어요. 진우가 하기엔 아직도 수준이. 왜 난 아무것도 못하게 해? 오케이, 퍼스트. 크랙드 에그. 와우. 셰프와 셰프. 우와. 어머. 부시앱이네, 부시앱. 조심조심. 그러니까요. 너무 잘한다. 어머, 나보다 잘한다. 아, 이거 한두 번의 무슨 음식 아니네요, 정말. 믹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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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은이 정말 대단하다. 다, I'm finished. 이렇게. 우와. 오우, 나름다. 딱 한 손으로는 받치고. 오우, 나름다. 딱 한 손으로는 받치고. 오우, 나름다. 아이고, 부어버렸네. 이게 나은이 방식이구나. 엄마가 봤어요. 어떡해. 어떡해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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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맞지? 아이고, 걸렸네. 아이고, 화났어.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. 이게 내 차롄데. 중요한 순서네요. 쭈. 한 번도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다. 나의 내 차례는 언제야. 어머, 이제 굳기만 하면 되네요. 너무 잘했다.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뭘 벗어라니까. 안 되겠다. 글로벌 안 쥐고. 글로벌이랑 글로벌. 말을 잘 듣네요, 일단. 어머, 착해라. 와, 진희도 이제 롤 받았어요. 잘한다. 정리하다 보니 도넛이 다 구워졌나봐요. 얼마나 맛있을까요? 어머, 데코까지. 맛있겠다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? 야, 잘 만든다. 진짜 맛있겠다. 예쁘고. 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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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맛있지.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